이 소란 고작 폐병 걸린 년 하나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우는 건가? 네? 아니 그런 식이면 평화씨랑 수만 명이 다 폐병쟁이 될게 우린 다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보짓을 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을 위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 하잖아요 이 소란은 한편에게는 더욱더 가득하다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소란은 한편에 이 소란의 경로는 당